자 안녕하십니까 요즘 입장의 뉴스 플러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예 또 이렇게 월요일에 한 주가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시간은 빨리 가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곰돌이 푸가 높은 데서 뚝 떨어지면 쿵푸 좀 유치한가 예 원래 개그는 유치한 거야 예 자 아무튼 숙제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국민당이 선거에 승리하면 주택 투자자들이 구매를 늘릴 가능성이 있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은행 대출이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엔트리 레벨 주택에 대한 경쟁이 다시 가열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6월일부터 가치대출 LVR을 제한을 완화하여 35%에서 40%의 예금으로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 해당 그룹에 대한 LVR 대출이 18%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리서치 회사인 코로직 경제학자 켈빈 데이비스는 첫 주택 구매자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영향력을 핵사하고 있지만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첫 주택 구매자들이 지속적인 강세를 주목할 만하지만 우리는 또한 투자자들을 주시한다 그들이 시장에 좀 더 많은 경쟁을 가져오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여러 부동산 소유자는 특히 내셔널이 선거에 승리하고 잠재적으로 모기지 이자 공제 복원을 하고 더 짧은 명시적 테스트를 할 경우 계속 주시해야 할 핵심 그룹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 LVR 설정은 주택시장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이 높아진 2021년 11월에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주시해야 할 부분은 완화됨에 따라 엔트리 레벨 주택에 대한 경쟁이 다시 가져올 수 있다 엔트리 레벨 그러니까 첫 주택 구매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잘 뭘 몰라요 기존에 나이도 어리고 기존에 아이오프라든가 서프라이 모기세트를 겪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여기도 보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영향력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투자자들을 주시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경쟁을 가져올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유젠들은 어떻게 보면 한국은 지금 투자자들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팔아요. 첫 주택 구매자들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수입을 첫 주택 구매자들이 빚을 내서 수입을 만들어주는 구조거든요 지금 한국은 여기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근데 암튼 이거는 뭐 국민당이 돼서 주택 파인은 할 수 있겠지만 좋은 게 아닌데 암튼 뭐 저는 좋지 않다고 보는데 또 뭐 그러니까 이게 유젠드도 비슷해 한국이랑 한국은 지금 너무 언론이 건축 회사와 연결이 돼가지고 그쪽에 대한 광고를 막 퍼붓지만 유젠들은 뉴스를 보고 있잖아요. 난 처음에 걔들이 이게 혹시 이쪽에 관련되어 있나 해서 봤는데 그건 아니더라고 그냥 동시에 좋은 기사 나쁜 기사 같이 올라와요 누가 어떤 기사를 본이냐인데 유젠들은 이런 기사도 구매자들이 올라와서 이 얘기는 그 얘기는 아니지만 가격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 얘기가 같이 올라오더라. 한 신문 내에서도 그러니까 좀 약간 이거는 뉴질랜드가 더 어려운 거지 잘 봐야 되는데 이걸 걸러내야 되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요즘은 저는 한국이나 다른 나라 걸 많이 보면서 뉴질랜드 걸 많이 보면서 여기 기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또 누가 또 댓글에 또 남겨주셨더라고요. 부동산 뉴스 좀 많이 올려놨는데 없어요 잘. 뉴스가 이게 좀 애매해. 인구도 없고 관련 이런 것도 많이 없고 이제 오죽하면 도표도 없어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있기 있는데 없는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뉴스 만들면 이게 맞나 아닌가 지금 찾아보거든 제가 못 찾는 건 좋겠지만 없는 것도 많습니다. 되게 그래서 대학에 있던 관계자 한 분은 이 나라는 도표가 없어서 자기가 다 만드는 경우도 많다더라고요. 모든 걸 이제 서치해 가면서 하여튼 어떻든 간에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다음 뉴스 가계에 대한 모기지 압력은 2024년 중반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중앙은행은 예측했습니다. 공시이율은 동렬됐지만 가계의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부담에 대한 실질 담보대출 금리는 적어도 내년 6월까지 계속 인상된다. 준비은행 태, 퓨, 태, 마, 마, 투아는 해당 국가의 모든 주거용 주택 대출로 구성된 초대형 대출이 대출에 대해 대출자가 지불하게 될 유효 총이자율을 추적하고 예측합니다. 8월 1일 중앙은행은 가계의 총 모기지 부채에 대한 수익률 즉 총이자 비용을 5.3%로 계산했지만 중앙은행은 예측은 더 오래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오래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앙은행이 공식 현금리 OCR을 올리면 가계와 기업의 대출 차이 비용이 상승합니다. 아무튼 뭐 좀 더 읽어두면 그러나 높은 차이 비용 압력은 가계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시간이 걸리며 가계는 주택 유공자가 고정이자율을 끝날 때까지 그것을 느끼고 더 높은 이자율 대출을 다시 상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연된 조치의 결과로 가계의 총 모기지 수익률은 내년 6월에 6.2%로 상승할 것이라고 중앙은행은 예측했습니다. 계속 오를 것이라는 거죠. 바로 효과가 안 나타나고 내가 재고정을 하거나 할 때 그런데 일단은 오를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자율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뉴스도 나왔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좀 낙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안 좋게 가기 때문에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 2년 내로 끝날 게 아닌 것 같고 좀 더 길게 갈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자가 오르면 집값이 올라갈 일이 진짜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기다려라 기다려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뭐 저는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하고 왜냐하면 좀 눈치를 봐야지 뭐가 좀 뭐가 일어나는 걸 좀 봐 보다가 좀 움직여야 되지 않나라는 제가 그렇게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앤드류 리틀 이민 장관은 목요일 AEWV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운영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자는 작년 7월 리틀의 전임자에 의해 고용주가 다양한 역할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한 방법으로 투입했습니다. COVID-19의 여파로 노동력 부정은 경제 전반의 주요 문제였으며 정부는 임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라는 상당한 압력에 측면했습니다. 그러나 비자가 도입되자마자 이민 전문가들은 이민자 착취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뉴질랜드 이민국 직원이 처리를 시간을 늘리려고 시도하는 것과 동시에 해외 이민국 직원은 AEWV와 관련된 직업에 대한 돈을 광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달 초난 이달 초난 이달 초난 이달 초난은 AWV 일자리 일자리를 얻기 위해 16,000달러 이상을 지불한 후 학대를 당하고 버림받았다고 주장한 두 명의 중국 노동자를 만나기 위해 해밀턴으로 갔습니다. 후하이와 짜오 야오는 오클랜드 기반을 등 하청업체의 정부 와이 캐리아 교도소 재개발 작업을 위해 고용된 숙련된 노동 건설 건설 노동자입니다. 그러나 8주간의 작업을 두 사람은 갑자기 돌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통지를 받지 못했고 둘 다 과소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해명을 요구했고 그들은 고용주는 그들의 메시지에 대한 답장을 중단했습니다. 이 비자는 이전하고 다른 고용적인 일자를 얻으려고 시도했을 때 남성들은 둘 다 IRD에 등록되지 않았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만났을 때 후하이와 짜오 야오는 해밀턴 외곽에 있는 얼어붙은 플랫을 침실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유즈랜드에서 훨씬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암을 했습니다. 뭐 사기죠 사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AWV 는 이게 지금 새로운 이민제도인데 이걸 악용해가지고 비자를 먼저 줄 수가 있거든요. 외국에서 바로 그래서 와가지고 다른 일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16,000불 벌어 먹으려고 이제 회사 하나 이용해가지고 이제 AW 이제 그 뭐라고 이걸 한국어로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먼저 회사가 먼저 비자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있어요. 예 그걸 받아낸 거죠. 오퍼를 우리가 뭐 다섯 명이나 이렇게 비자를 줄 수 있다면 받아내서 비자를 준 다음에 뭐 두 명한테 16,000불씩 받고 와가지고 이게 잡 리크리틱 회사는 조심해야 돼요. 이거 진짜 사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 어떤 회사에서 봤는데 회사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예 그냥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꼭 중국 사람들 예의뿐만 아니라 중국도 지금 뭐 이거 문제된 게 지금 얼마 인도 쪽도 지금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 뭐 한국 분들은 요즘 워낙 똑똑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많지 않은데 암튼 뭐 이런 상황이 있다. 한국 분들은 한국 사람들 웬만해서 당하기야 당하겠지만 제가 여기서 해보면 똑똑합니다.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업체에다가 알아보고 그게 자기한테 너무 맞으니까 제가 어떤 경우에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했는데 물리치료를 나왔는데 자기가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올 수 있다고 알더라고 근데 제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어떤 데서 그렇게 얘기를 했나봐 거기서 자기가 맞다고 하니까 저는 거기서 말을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말을 할 필요 없고 내가 뭐 그 사람이랑 싸울 필요 없고 그냥 하다가 잘못되면 알겠지 그때 가서는 알겠지 근데 이민은 문제가 뭐냐면 잘못되잖아요 이민성설은 낙장 부립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경우로 내가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비자 만드는지 몰라요. 근데 그건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얘기라고 해주지만 리크루팅 에이전트 같은 경우 무허가 업체인 경우도 많아요. 한국에서 해외 취업 라이센스를 가진 걸 가지고 제가 많이 봤어요. 한국에서 해외 취업 라이센스를 가진 걸 가지고 꼭 마치 자기가 뉴질랜드에 해외 취업 라이센스가 있는 것처럼 설명한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한국 취업 라이센스는 유지된다고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황당은 했지만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한 이유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지 그냥 하라고 내가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나한테 얘기를 할 필요도 그냥 하면 되는데 나중 가서 알게 될 거예요. 저는 물리치료가 그 뭐지 그 간호조무사 제가 에이지드 케어랑 관련이 있다는 건 전 처음 들었어. 저는 말이 안 되는데 맞대는데 어떻게 해야지 누가 얘기했대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가 변호사는 아닌 것 같아요. 변호사는 제가 물어보는데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니라고 하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조심하셔라. 근데 한국사람도 워낙 똑똑해서 안 되는데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무튼 잘 하시고 또 오늘 어떻게 뉴스 괜찮았나요? 뭐 이런저런 뉴스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뭐 또 더 좋은 뉴스가 나오면 또 제가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요. 아무튼 한 주 시작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